Okay, Assign, Bold, Hold. Hold는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는 느낌이야. 잡고 있는 거. 알겠지? 그러면 World Record를 잡고 있어. 무슨 말이야? 세계 신기록을 가졌단 말이야. 그지? 자, S를 붙였지. 그지? 한 사람이 뭐뭐를 한다 이럴 때는 S를 붙여줘요. In, Both는 둘 다 모두 라는 뜻이지. A and B. Both는 A and B 하면 A와 B 모두다. 100m와 200m 경주에서 단거리 두 개 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. He also, 그는 또한 One. One은 뭔가를 획득하는 거야. 자, 이거는 뭐의 과거야? Win의 과거지? One. 이 뭐야? 집중해. 너 왜 자꾸 손톱을 가지고 맨날 집중력을 빼앗기냐? He also won. 그는 또한 땄어요. Several gold medals. 몇몇의 gold medals. In the Olympics. 어디에서? 올림픽 경기들 S. 자, 올림픽은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쓴다? S를 붙여준다 말이야. Like, Bolt. 뭐처럼? 누구처럼? 볼트처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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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아? Other people. 다른 사람들. Originally from Africa. 원래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? 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들은? 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들은? Usually, 일반적으로. 그치? 네. 대개. 대개 이거야. Do. 한다. Well. 잘한다. In running competitions. 뭐에 잘해? 달리기 대회. 컴퓨티션 하면 경쟁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뭐야? 대회야. 경쟁. 여기서 뭐야? 대회. Why can they run faster than others? 왜 걔네들은? Can run. 달릴 수 있니? Faster. 더 빨리. Than others. 다른 사람들보다. According to some scientists. 몇몇의 과학자들에 따르면. 누구에 따르면? 과학자들에 따르면. The placement of the belly. Placement가 뭐다? 위치야. 뭐라고? 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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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의 위치가. The belly button. 뭐예요? 위치. 배꼽의 위치가. Is the main reason. 메인은 주요한 큰 이란 뜻이야. 주요한. 큰. 이유. 이다. 아프리카. People from Africa. 아프리카로부터 온 사람들은. Ten to는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. 이거야. Ten to have 하니까 뭐야.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. Longer legs. 뭐를? 더 긴 다리들을. And shorter upper bodies. 그리고 더 짧은 상체들을. 이런 뜻이야. Then. 뭐 뭐 보다. Others. 다른 사람들보다. 그지? Because of this. 이것 때문에. Because of this. 이것 때문에. Because of this. 이것 때문에. Their belly buttons. 그들의 배꼽들은. Are about one inch higher. 약. One inch. 1인치가 더 높다. This could make them. 이것이 만들 수 있어요. A를 뭐하게? Make. 따라합니다. Make A, B. 뭐라고? Make A, B. A를 B하게 만들다. 이것은 만들 수 있어요. 그들을. Faster. 어떻게? 더. 빠른 상태로. 얼마큼 더 빠른? 1.5% Faster. 1.5%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대. Although. This difference may seem small. Although. 비록 뭐뭐이지만. 이거야. 이 차이가. May seem. 보일지 모르지만. Small. 어떻게? 작게. It can be enough. 그것은 뭐 할 수 있어? 충분할 수 있어요. 그것은 충분할 수 있어요. To set. 뭐 하기에? 기록하기에. World records. 뭐를 기록하기에?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에. And win. 그리고 따기에. Gold medals. 뭐를 따기에? 금메달을 따기에. 네. 자.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. 뭘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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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했어?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했어? 아니요. 자. 두 하이어 발리 버튼을 더 높은 배꼽이. 만드냐. Fast runners. 덧바른 주자들을. 자. 5번이 되겠어요. 자. 밑줄 친. This가 의미하는 것은. This could make 하니까. 뭐야? 그들의 배꼽이. 아. 1인치 정도 더 높이 있다는 것. 이것이 되겠지. 그지? 배꼽이 1인치 위에 있는 것. 자. 단 한 번 봅시다. 자. Hold a work record. 시작. Hold a work record. 이것은 세계 기록을 보유하다. Race. Win a gold medal. With gold medal. Several. 몇몇의 컴퓨티션. 경쟁. 아니면 대회. According to. 뭐뭐에 따르면. Placement. 위치. 메인은. 주요한. 이유. Tentu. 뭐뭐하는 경향이. 있다. Upper. 위쪽에. Difference는 차이. Set a word record. 세계 기록을 세우다. 세계 기록을. 세우다. 사이브. 제공에 대한 사이브. 편집을 하면 나면,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